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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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환전을 합니다. 2번, 물건을 삽니다. 3번, 쇼핑을 합니다. 4번, 물건을 바꿉니다. 5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냅니다. 2번, 가격을 묻습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4번,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냅니다. 2번, 가격을 묻습니다. 3번, 환전을 합니다. 4번,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가전제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가전제품입니다. 4번, 가전제품입니다. 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전제품입니다.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5번, 마트입니다. 5번, 마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장롱하고 소파를 사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장롱하고 소파를 사려고 해요. 9번 좀 작아요 5,000원입니다. 1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마트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공장입니다. 4번 은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마트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공장입니다. 4번 은행입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1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음식을 만듭니다. 3번 음식을 주문합니다. 4번 물건을 삽니다. 5,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일을 합니다. 2번 음식을 만듭니다. 3번 음식을 주문합니다. 4번 물건을 삽니다.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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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거기 서울피자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치즈피자 한 판 갖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14번 김치찌개 주세요. 지금 김치찌개는 안 돼요. 순두부찌개를 안 돼요. 순두부찌개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찌개 주세요. 지금 김치찌개는 안 돼요. 순두부찌개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15번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까요? 아니요. 저기 한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읍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까요? 아니요. 저기 한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읍시다. 16번 지하철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 17번 고속버스 다시 들으십시오. 고속버스 18번 남자는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버스로 갑니다. 2번 택시로 갑니다. 3번 걸어서 갑니다. 4번 지하철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는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버스로 갑니다. 2번 택시로 갑니다. 3번 걸어서 갑니다. 4번 지하철로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9번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까? 1번 배로 왔습니다. 2번 기차로 왔습니다. 3번 비행기로 왔습니다. 4번 승용차로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0번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까? 1번 배로 왔습니다. 2번 기차로 왔습니다. 3번 비행기로 왔습니다. 4번 승용차로 왔습니다. 20번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환승을 합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환승을 합니다. 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3번 교통카드를 충전합니다. 4번 지하철 교통카드를 삽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약국에서 약을 먹습니다. 2번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3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4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약국에서 약을 먹습니다. 2번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3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4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봅니다. 2번 약국에서 약국에서 약국을 먹습니다. 22번 2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식사를 합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등산을 합니다. 4번 테니스를 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식사를 합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등산을 합니다. 4번 테니스를 칩니다. 3번 23번 어제 뭐 했어요? 농구를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뭐 했어요? 농구를 했어요. 24번 요즘 무슨 운동을 하세요? 탑구를 쳐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무슨 운동을 하세요? 탑구를 쳐요. 25번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8시까지 갈 수 있어요. 26번 26번 방문 다시 들으십시오. 방문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집들이에 가고 있습니다. 3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집들이에 가고 있습니다. 3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29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4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4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4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30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찾고 있습니다. 2번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3번 기숙사를 찾고 있습니다. 4번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찾고 있습니다. 2번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3번 기숙사를 찾고 있습니다. 4번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открыв시다. 2번 5번 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